aces 하나의 최강 지금 저희가 9번 홀 에 왔는데요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제 원허브를 이기고 있고요 원허브를 이기는데 이제 마지막 홀 입니다 과연 여기서 뒤집힐지 아니면 저희 팀이 지켜낼지 두분께 각오 마지막 홀 어떠신지 티비 한 번 나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소풀어서는 상관없이 와..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저 또 하나는 더 좋고! 또 하나는 더 좋고! 또 하나는 더 좋고! 대충 쪼보자! 자 그러면 이현우 선수께서도 마지막 골 가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럼요!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김하현은? 예쁘다! 아 역시! 이 말은 왜 들어도 들어도 좋은 거야? 들어도 들어도! 네 명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동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장전! 연장전을 하는 건가요? 오늘 연장전을 목표로! 아시죠 여러분? 두 점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홀인원하면 두 점 가져오나요? 아 이글하면! 이글하면! 김하콜은 아시죠? 마지막 홀! 어떤 홀인지! 기억나죠? 오늘 계획대로 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샤디글! 저 샤디글 했거든요! 이거 맞콜에 샤디글 했어요! 정말 그때 이혼은 제가 대충 쳤었어요! 근데 곧 짜장면 먹으러 와야죠! 와우! 마지막 화면 가시죠! 네! 와우! 곧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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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어프로치 남았어! 다 갔어 다 갔어! 오우! 자! 샤디글 또 준비하시죠! 야! 78이면은 필드에서 한 300 가세요? 예! 진짜? 화이팅! 뻥치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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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안 되니까! 마지막 코를 비장하게! 난 저렇게 쳐도 저렇게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다 치는 세컨샷이 있잖아요! 아 진짜! 굿샷! 굿샷! 갑니다! 힘이 빠졌나봐요! 굿샷! 자! 서정호 선수! 굿번홀 티샷! 굿샷! 오우! 굿샷! 거기 위치 좋아해! 오우! 굿샷! 굿샷! 아니 너무 빵빵 치니까 내가 빵빵에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아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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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예원호 선수! 굿번홀 티샷! 굿샷! 비장하게 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굿샷! 굿샷! 오우 좀 강하게 때린 것 같아요 이번 호름이요! 굴러가자! 굿샷! 굿샷! 69까지 나왔어요 69! 굿샷! 자! 중요해요 정말! 티샷은 다 살려놨기 때문에 중요해요 세컨드샷이에요! 이거는 140인데 오르막에 15면은 160은 봐야겠죠? 지금 앞바람까지 보면 맞죠? 거리를 맞춰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아 왼쪽입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맛있어 맛있어 저기서 또 어프로치로 넣을 수 있으니까 따라오는 팀만 세컨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지켜내는 팀도 중요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파할 거예요 아 뽀디 할 거예요 아 뽀디 할 때 물을 거 자 서정호 선수가 111m 세컨샷이 남았어요 굿샷 가볍게 치셨어요 바람이 타지 않고 나이스 나이스 머리는 딱 맞으셨다 나이스 온 나이스 감사합니다 108m 희마현 씨가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붙여만 준다면 조금 더 부담을 좀 덜 주지 않을까 왜 부담을 주세요 우리 팀한테 이쁘니까 희마현은 이쁘다 오케이 아니 집에서 혼나시는 거 왜 그래요 진짜 너무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어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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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정사에 많이 걸리지만 않기를 오 나이스 까지 옆라이가 좀 있긴 하겠다 그죠? 한 번 씁니다 한 번 씁니다 한 번 씁니다 넣으면 또 있나요? 그만해라 한 사람이 쏴라 뭐야 또 설마 짧았다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만약에 김하현 씨가 버디를 친다면 또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얘도 오르막을 봐야 되죠? 좀 봐줘야죠 그럼 20m 볼까요? 세우실 거예요? 네 근데 러프라서 런이 좀 있죠? 근데 거리를 더 봐야 되잖아요 많은 걸 봐야 되죠 가까우니까 16m니까 세울 거예요 15 정도? 15 정도에 세워주세요 15요? 알겠습니다 15에 캐리 나이스 들어간다 예! 아휴 어? 인패는 안 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진짜 인패 정말 좋았다 감사합니다 두 클럽 반입니다 두 클럽 반입니다 모릅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씁 좀 깨끗한 거를 분명히 대충 치신다네 우리 서종훈 님께서 이제 막거리 되니까 이게 우승펇이거든요 아 우승펇 오ieß 우승 퍼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제발... 오 약한데요? 이거는 파도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지금 이거 몰라요 지금! 이거 몰라요 지금! 공을 대충 쪘어야 돼요! 몰라요 지금! 쉽지 않은 팝밥! 우와! 기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나이스 나이스! 긴장 안 하셨다가 하셨네 마지막에 이제 이현호님과 제가 승부가 날아야 되지 않을까 출발했어요! 들어갔다!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일찍 꺾였지만! 봐! 그래도 연장이에요! 못 넣으시면! 맞아! 제가 보기 했잖아요 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나이스! 오 완전 좋아! 고맙습니다! 오케이! 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